왜요? 왜요? 눌러도 돼요 계속 아주 좋습니다 시청 건물 잘 보여요? 뒤에? 하얀거 저거 보여요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더 이상 움직이면 안되요 시청 보이게 아 돌아가면 돼요 아가씨는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새 그러면 realizing natuurlijk 하면 ban 안녕 아까 드신 분 계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이거 다 기름드라서 네이버에 어디 가게 괜찮은데 있으면 가서 TV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물건 좀 싸게 사자 가게 앞에 이렇게 형편으로 이렇게 아 제 이십한거 같아요 그래도 향긋러워서 정말 맛있었나요. 아, 뭘 안 써야죠? 아니, 나는 또 왜 그래? 아니, 나는 또 왜 그래? 한 번 말이야, 한 번.. 한 번 말이야, 한 번. 뭐, 어디? 아니, 좋아, 소원에게는 좀 바로 간절히 할 수 있어요. 소원에게도, 곰동, 택시, 모자이크가 있어서, 뭐, 그런데, 벗어뜨린? 자! 지금, 왼편에 쫙, 펼쳐대 있지요? 좀, 앞에서, 왜, 이제, 나, 한국국토정보공사 여기는 야한 인간세, 여기가 인간세, 핑크색